가수 서인영이 오는 2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대는 기연예인 사업가로 서인영은 자필 편지를 남기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서인영은 주얼리 2기 멤버 중 마지막으로 결혼에 합류합니다. 박정한은 2016년 전상우와 결혼해 2019년 딸 전하윤 양을 낳았고 조민아는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트 센터 관장과 만난 지 3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든남했습니다. 이지현 또한 2013년 결혼해 일남일녀를 얻었고 2017년 재혼했었던 바 있습니다. 서인영은 인터뷰를 통해 서인영은 그동안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결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것 같아요 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더불어 지난 2021년 8월 어머니를 떠나보는 뒤 가족에 대한 끈끈함과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서인영은 엄마가 하늘나라 가신 뒤 가족에 대한 의미가 더 많이 커졌어요. 당시 큰 슬픔에 빠져있던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인영은 예식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새출발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는데요. 결혼식을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치르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결혼 후 얼마나 잘 사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기가 센 이미지로 늘 강인해보였지만 서인영에게도 말 못할 속사정과 시련이 있었는데요. 서인영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서인영의 아버지는 보수적이었지만 어머니는 서인영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계절이 바꾸었는데도 샌들을 새것으로 사주지 않아서 샌들 뒤를 가위로 잘랐어요. 그랬다가 엄마에게 엄청 맞았다. 결국 그날 슬리퍼를 신고 학교로 등교해야 했어요. 내가 기가 센 편인데 엄마는 더 대단해요. 아마 엄마가 강하게 키워주셔서 연예계에서 이만큼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척 엄하고 보수적이세요. 그런 아버지 옆에서 엄마도 나처럼 쇼핑을 즐기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머니의 성격은 이후 서인영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서인영은 배우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2002년 고등학생이던 당시 친구들과 쇼핑 중 우연히 스타 제국 사장에게 눈에 띄어 같은 해 주얼리로 데뷔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쇼핑 중에 우연히 스타 제국 관계자의 눈에 띄었어요. 결국 주얼리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EBS 청소년 드라마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획사에서 프로필이 담긴 테이프가 바뀌면서 내가 배우에서 가수 쪽 명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실수로 가수로 직업이 바뀌었고 결국 주얼리로 활동하게 되었죠. 주얼리로 활발한 활동을 한 이후 솔로 가수로 전향하여 파격적인 컨셉의 패션과 메이크업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인영은 다시 주얼리로 돌아와 그룹 활동을 시작했고 일명 이티춤과 버섯머리를 유행시키기도 했고 또한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에서 크라운 제이와 호흡을 맞추며 신상녀, 서인봉, 서인춘 등 많은 별명이 붙으며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서인영은 넷넷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서인영의 카이스트에 출연하며 독특한 컨셉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우결에서 크라운 제이와 부른 노래가 아무런 활동도 없었음에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인영은 신상 등의 이미지로 남자친구 등고를 빼먹는다는 이미지를 한때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유구타설, 백지연과의 루머 등 서인영을 둘러싼 루머들이 많이 돌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유구타 루머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서인영은 이거 또 내 입으로 얘기해야 해? 라며 아이유구타사건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아이유씨도 아니라고 했어요. 구타사건 너무 자극적이니까 아이유 화장실 사건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선행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서인영은 가수 장윤정, 박현빈 등과 함께 강망 및 조직 기증 운동에 동참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인영은 거침없는 성격과 시원시원한 화복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걸그룹 쥬얼리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솔로 가수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패셔니스타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화설과 태도 논란으로 입방하에 오르기도 했죠. 서인영은 대중들이 아는 서인영과 혼자 있을 때의 서인영이 달라서 어떤 게 진짜 나인지 헷갈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밖에서의 서인영은 대중들이 익히 알고 있듯 여장부였습니다. 전형적으로 밝고 활발한 모습이며 반면 집에 있을 때는 홀로 미드를 보며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함에 빠져 지냈습니다. 서인영은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 봤습니다. 말투가 여성스럽지 않아서 오해를 많이 받았고 방송에서 이슈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강한 말투가 활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인영 박사는 서인영에게 욱하는 경우가 맞냐고 물은 후 어떨 때 욱하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서인영은 배신감을 느낄다라면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배신감은 서인영의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좋아했던 서인영은 쇼핑을 할 때도 항상 친구들 물건까지 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뭔가 사주고 싶은 마음도 강했던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친구들은 지가 뭔데? 라며 서인영의 호의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또 친구들은 소개팅에 앞서 서인영의 집에서 옷과 가방까지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잃어버렸다고 발뺌했습니다. 또 새벽에 친구들 술값을 계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로부터 옆자리에서 서인영이 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얘기했더니 걔는 너 욕 안 했대?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중학교 친구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서인영이 친구를 위해 뭔가를 사줄 때 그 의도는 분명 좋을 것입니다. 친구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그건 일방적인 소통일 뿐입니다. 물론 친구 입장에서 호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혹은 말투에 따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인영은 친구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인영은 일방적 소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서인영이 일방적인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진 계기가 있었을까요? 오인영 박사는 성장 과정 중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랑, 대표적으로 부모와의 경험이 어떻게 마음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소통 방식이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인영은 부모님이 무서웠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눈에 차지 않으면 혼났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오인영 박사는 서인영씨의 엄마도 일방적인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며 부모의 소통에 중요하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곁에서 서인영을 응원하고 난관에 부딪히면 함께 이겨나갈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는데요. 결혼식까지 준비 잘하여 이후 결혼생활까지 늘 행복한 하루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